쫙쫙쫙쫙쫙쫙 네 그리고 중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SNS가 있어요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 저희 네옴펀치 공식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많이 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그럼 다음 곡은 뭐죠? 좋아요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커플분들께서 여행을 떠나실 때 듣기 좋은 곡인데요 바로 콜라이즈 선배님의 라이키입니다 와 겹하게 저희 이쁘게 할 테니까 많이많은 부탁드려요 네